설날을 맞이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.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. 설날 때 코로나 문제로 부모님 댁, 친척 댁 이동하지 못하지만 가족분들끼리 집에서 정말 안전하게 이번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정말 건강하게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. 복 많이 받으세요. 다가오는 명절 설날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유념하셔서 좋은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. 이번 2021년 설날에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서 좀 아쉬울 텐데 그래도 가족분들 다 만나 뵈시면서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좋은 것들도 많이 보시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나서 경기가 시작됐을 때 혹시나 못 오더라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경기를 TV 시청이든 아니면 그냥 속으로라도 응원해 주시면 저희는 그 응원에 보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좋은 경기 결과를 보답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 올해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길 바라고요.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팬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음식 맛있는 음식 많이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설날 명절인데 모두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지만 그래도 마음은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잘 이렇게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도 여기서 열심히 훈련하고 잘 돌아가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